안녕하세요 무료 게임? 무료 DLC 무료 DLC인데 본편 자체가 무료라서 그냥 무료 게임 소식 같은거죠 그거 스팀에서 이거 뭐야 핀몰 FX 슈퍼리그 44 DLC를 무료로 풀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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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잘못 눌러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가 본편 게임 자체가 원래 무료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는 6월 15일까지인가 목소리가 이상 잠시만요 확인을 해볼게요 안 뜨냐 언제까지라고 왜 안 뜰까요 한 그 정도인거 같아요 16월 15일 30일 5월 16일날 무료로 풀었고 그리고 30일동안 이라고 했으니까 6월 15일까지인거 같아요 30일까지만 요거 요거 저는 등록해놨거든요 요거 축구버전인거 같아요 핀볼이지만 축구버전 같은거다 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일로 가면 슛도 쏜다 요런거 같아요 그래서 본편은 본편은 무료에요 그냥 프리 DLC로 뭘 많이 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얘네 fx3이랑 m도 무료에요 보니까 얘네 말고도 핀볼 몇개가 대부분 무료더라구요 보니까 긍정적인 애들이 있더라구요 리뷰가 나름 3000개 1000개 있네요 네 요건 백몇개 네 어쨌든 요거 DLC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무료 게임이나 마찬가지죠 요정도면 원래는 무료가 아니니까 네 원래 얼마지 나중에 얼마를 팔까요 가격이 안나오나 무료로 해놔서 음 보통 얼마인가요 싼거는 싼거는 3불 하는구나 못해도 그럼 3불은 3불 워치는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링크 양쪽 다 걸어 놓을게요 DLC랑 요거랑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2불 워치 2불 워치 2불 워치 2불 워치